안녕하세요. 오토캐드 초보자가 알아야 할 부분 상세도 배우기 강사 최희선입니다. 우리는 부분 상세도라는 거, 확대도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이 부분 상세도라는 거는 주 단면 상세도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을 상세히 도시한 도면이라고 해서요. 말 그대로 부분을 상세하게 확대한 도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분 상세도면 완성된 거 보시면 기본 단면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구조 부분 자세히 확대해서 표현하고자 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오른쪽에 확대해서 그렸어요. 얘는 보시면 두 군데를 확대를 했는데 여기 A라는 부분 보시면 바닥 구조라는 부분을 확대해서 그려놨고 그 다음에 B라는 부분 지붕 구조 부분을 확대해서 그려놨어요. 이렇게 한 도면에서 기본 메인 도면이 하나 있고 거기에서 내가 일부 일부를 확대하고 싶을 때 부분 상세도 확대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확대도를 그리고자 할 때는 지켜야 할 것들이 좀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도면에서 이렇게 한 도면에 스케일, 축척이 다른 도면을 여러 개 넣을 때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오토캐드 화면에서요. 먼저 새 파일을 하나 열어줄 건데요. 새로 만들기 들어가서 나는 미터법 없이 템플릿 없이 열어줄 거야 선택해 주시고요. 일단 먼저 우리 뭐부터 배워 볼 거냐면은 트림은 트림인데 영역을 잡아서 잘라주는 엑스트림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 엑스트림을 먼저 배워 보도록 할 건데요. 트림에서 발전된 버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라인을 여러 개 그려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비교하기 위해서 라인을 이렇게 그려 놓고선 나는 얘를 영역을 잡아서 잘라 줄 거야.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보시면 라인이 여러 개 있고 이렇게 서클이 하나 있어요. 일단은 비교하기 위해서 복사를 좀 해 놓고요. 보통 우리가 트림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트림 들어가서 객체 선택, 경계 오브젝트, 기준이 된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고 엔터, 그 다음에 원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잘라 줬어요. 그쵸? 이렇게 해서 트림이라는 거를 기본 방법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엑스트림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빠르게 얘네들을 잘라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엑스트림 들어가세요. 이 엑스, T-R-I-M, 엑스트림이죠. 키보드에서 이 엑스, T-R-I-M 이라고 해서 엑스트림 들어가시게 되면 엑스트림 들어가서 나는 먼저 기준이 되는 오브젝트를 누구를 쓸 거야? 얘를 쓸 거야. 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애, 얘를 기준으로 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커맨드에서 사이드 투 트림 이라고 해서 방향을 지정하라고 하는데 나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을 잘라 줄 거야. 그러면 내가 선택한 서클 1 기준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에서 클릭하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얘가 바깥 영역에 있는 애들을 인식을 해서 한 번에 자르게 돼요. 그쵸? 그럼 내가 일일이 자를 애들을 찾을 필요 없이 캐드가 알아서 인식을 해서 어디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교차하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 영역을 찾아서 잘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엑스트림을 쓰시게 되면 특히 이 부분 상세도에서 내가 영역을 잡고 나머지 부분은 잘라내고 안쪽에 있는 부분만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엑스트림을 쓰시게 되면 작업이 조금 더 빠르게 돼요. 그래서 트림이나 엑스트림 어느 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트림이 편하다. 라고 하시면 트림 쓰셔도 되고요. 나는 엑스트림이라는 걸 써봤더니 어 괜찮아 하시면 엑스트림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잘라낼 때 블럭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블럭이 있을 때 어떻게 자를 건지 블럭을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블럭을 자르는 명령어는 엑스클립이라고 해요. 엑스클립이라고 해서 엑스클립이라는 명령어인데요. 단축키는 X, C로 설정이 돼 있어요. X, C 타이핑하고 엔터 치시게 되면 엑스클립이라는 명령어가 들어가는데 일단은 블럭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나는 화면에 있는 애 다 지워주고요. 블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랩탱글 이렇게 들어가서 옵셋 대강 해주고 나는 스트레치 기타 등등을 써서 기왕이면은 이렇게 쇼파 1인용 쇼파 형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이제 블럭으로 만들어야겠죠. 블럭 만들기 창 B 타이핑 엔터 쳐서 얘는 쇼파라고 할 거야. 이름 지정해 주고 기준점 내가 원하는 점 클릭 객체 내가 원하는 아이 선택 엔터 블럭으로 변환 기본적으로 체크가 돼 있으니까 확인 눌러주시면 요거 뭐가 되겠어요? 블럭으로 되겠죠. 선택해 주시면 하나로 된 거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컨트롤 숫자 1번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요거 블럭이라고 뜨는 거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블럭인 거 확인이 됐으면 이제 이 블럭 자르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나는 아까처럼 어떤 기준을 두고 블럭을 자를 거야.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영역을 요렇게 잡아 줄 건데 얘를 기준으로 해서 나는 블럭을 잘라 주도록 할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써클로 그렸어요. 써클로 그렸는데 써클로 그려놓고 내가 이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블럭을 자를 거다 라고 할 때는 안 돼요. 얘를 뭘로 그려야 되냐면 엘립스로 그려줘야 돼요. 엘립스로 그려줘야 되는 이유는 결론부터 말하면 써클은 그냥 일반 객체인데 얘를 우리가 배울 엑스클립이라는 명령으로 자르려면 이 경계가 되는 객체가 폴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폴리라인이어야 해요. 근데 써클은 폴리라인이 아니에요. 폴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얘를 뭘로 그릴 거냐면 엘립스로 그려줄 건데 엘립스로 그릴 때도 기본적으로 엘립스 2L 타이핑하고 들어가서 땅땅땅 찍고 요렇게 클릭해 보면 지금 잡히는 그립점이 센터 4분점만 있어. 그러면 얘도 그냥 단순 엘립스 단순 곡선이지 폴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폴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엘립스를 그릴 거다 라고 하시면 엘립스를 폴리라인으로 인식시켜주는 명령어를 하나 쓰셔야 되는데 그게 폴리엘립스라고 해서 P-E-L-L-P-E-L 치시게 되면 요렇게 명령어 자동완성 기능에 뜨게 돼요. P-E-L-L-P-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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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엘립스로 그리겠다. 여기 기본값 우리가 아까 보고 있었던 그 상태고요. 1로 바꿔주게 되면 쉽게 말하면 폴리 엘립스를 적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1 엔터 치고 들어가서 엘립스 아까 그렸던 건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다시 들어가서 엘립스 그냥 엘립스 들어가서 얘를 이렇게 찍어 보시면 지금 그립이 굉장히 많이 잡히는 거 보이시죠? 얘는 우리가 아까 그렸던 엘립스가 아니고 폴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폴리 엘립스가 돼요.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폴리라인을 편집하는 명령어 뭐가 있어요? PE 폴리라인 에디트 들어가셔서 내가 처음에 그렸던 엘립스 클릭해 보시게 되면 선택한 객체가 폴리선이 아니다 라고 뜨게 되는데 두 번째 그렸던 PE 엘립스 들어가서 1로 바꾸고 나서 그린 엘립스를 클릭해서 보면 얘는 폴리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에디트 편집하는 명령어가 뜨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이렇게 폴리라인 엘립스로 그려서 폴리라인으로 적용을 해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 블럭을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얘 뭐로 그린 거예요? 써클로 그린 거죠. 써클로 그렸는데 나는 엘립스로 그릴 거야. 이 엘 들어가서 어떻게 중심을 먼저 찍을 거야? 그러면 C 엔터 치고 들어가서 중심 찍고 첫 번째 축, 다음 축 해서 스냅만 같은 길이로 축과 축을 같은 길이로 잡아주게 되면 써클의 형태로 그려지겠죠. 하지만 얘는 뭐라고 인식이 되겠어요? 폴리선으로 인식이 되겠죠. 얘는 써클 다시 여기 앞으로 돌아와서 얘 이제 지워주시고 내가 원하는 영역은 요거야. 얘를 갖다 놓고 헷갈리니까 컬러만 바꿔줄게요. 이렇게 폴리라인 엘립스로 그려준 다음에 블럭 자르기 명령어 들어갈 거야. 뭐라고 했어요? X 클립이라고 했어요. X 클립 단축키 XC 타이핑하고 엔터 치시게 되면 객체 선택하래 여기서 말하는 객체는 자르기 할 블럭 객체를 말하게 돼요. 자르기 할 블럭 객체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옵션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경계 지정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옵션에서 새 경계 뉴 바운더리를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꺽쇠 부동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엔터 쳐서 자동으로 적용하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경계를 지정하라고 할 때 옵션에서 첫 번째 폴리선 선택이 있어요. 셀렉트 폴리라인 우리가 이 셀렉트 폴리건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얘를 엘립스 어떤 엘립스? 폴리라인 엘립스로 그린 거예요. 파란색 때 문자 S 타이핑하고 엔터 치고 들어가게 되면 폴리선 선택 셀렉트 들어가겠죠.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어떤 아이 폴리 엘립스 얘가 폴리의 형태가 아니면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서클을 그려도 안 되고 엘립스를 어떻게 폴리라인 엘립스 피엘립스 들어가서 변수를 1로 바꿔놓고 그린 폴리라인 엘립스만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일부가 잘리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요게 엑스클립이라는 명령어예요. 근데 현재 보시면 엑스클립으로 블럭을 잘랐는데 이 경계 부분에 보시면 그 영역이 요렇게 폴리라인으로 한 번 더 그려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나는 이 영역을 안 보이게 할 거야. 선이 요렇게 두 개가 겹쳐 보이니까 지저분하죠. 그래서 나는 이 엑스클립의 영역을 안 보이게 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엑스클립 프레임 F까지만 치면 요렇게 자동 완성 기능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엑스클립 프레임 명령어를 들어가시게 되면 새 변수 값 입력하라고 하는데 1이나 현재 설정 2로 설정이 돼 있으면 보여요. 나는 걔를 안 보이게 할 거야. 엑스클립 프레임을 안 보이게 할 거야. 0 타이핑해서 변수를 바꿔주시면 현재 화면상에서 보는 것처럼 그 엑스클립의 영역이 안 보이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엑스클립으로 자르고 거기에 블럭이 있어. 그러면 엑스클립으로 블럭을 잘라서 원하는 영역만 남겨줄 수가 있어요. 이해 되셨나요? 요렇게 해서 자르기 해봤고요. 이번에는 치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지금 제가 치수를 설명하는 이유는 이 부분 확대도에서 치수를 넣을 때 치수를 폭탄으로 깨지 않고 내가 임의로 설정 값을 바꾸지 않고 치수를 넣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치수 디메이션 스타일 부분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간단하게 렉탱글 하나 그려서요. 렉탱글 나는 100에 얼마? 50짜리 그려줄 거야. 라고 해주고요. 치수도 쓰죠. 치수 100에 50짜리예요. 일단 내가 그린 사각형은 요거고 치수는 100에 50이야. 여기에서 우리가 크기가 잘 안 보이면 치수 문자나 화살표나 기타 등등 크기에 관한 부분이 잘 안 보이면 디메이션 스타일, 치수 스타일 D, 타이핑, 엔터 치고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에서 수정할 거야. 수정 들어가서 어디? 하나, 둘, 셋, 네번째 맞춤탭에서 전체 축척 영문판에서는 유저벌 스케일이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이 맞춤탭에서 전체 축척에서 크기에 관한 부분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나는 아까 1일 때 좀 작았어. 그래서 3으로 할 거야. 확인, 닫기 눌러주시면 문자도 화살표도 치수 보조선의 연장값 등등도 커지겠죠. 이 글자, 치수 문자가 바뀌는 게 아니고 크기에 관한 부분만 커지는 거예요. 어디서? 맞춤탭에서 이번에는 나는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스케일 들어가서 2배 확대했어요. 2배 확대했는데 2배 확대했으니까 당연히 100이라는 치수는 200으로 확대가 됐을 테고 50이라는 치수도 100으로 확대가 되겠죠. 근데 나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2배 확대는 했으나 얘가 스케일 1대 1이라면 얘는 1대 2로 표현하기 위해서 얘는 어떻게 치수가 100에서 50으로 나오게끔 할 거야. 150으로 나오게 할 거야. 라고 할 때 우리는 폭탄을 이용해서 깨는 게 아니고 디멘션 스타일 들어가서요. 스타일을 하나 더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새 파일을 열었기 때문에 iso-25라는 이 치수 스타일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는 새로 만들 거야. 새로 만들기 들어가서 이름 지정해요.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iso-25 여기에서 2배 확대한 거니까 알아보기 쉽게 곱하기 2라고 해서 이름을 곱하기 2로 바꿔줄 거야. 아니면 앞에 그냥 잘라볼까요? 헷갈리면 이렇게 심플하게 x2로 바꿔주죠. 이렇게 해서 계속 들어가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만든 x2 스타일의 성격이 이렇게 7개의 탭이 있는데 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줄 거야? 1차 단위라는 탭으로 가서 1차 단위 탭에 가서 중간쯤에 내려오시면 측정, 축척의 축척 비율이라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영문판도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1차 단위는 프라이머리 유닛이라고 나오게 될 거고요. 측정, 축척은 메저먼트 스케일이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이 축척 비율, 메저먼트 스케일 팩터 값에다가 비율을 지정해 주시는데 저는 아까 200을 100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200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100이 나오겠어요? 곱하기 0.5 그쵸? 또는 분수 형식으로 입력할 거야 라고 하시면 200 곱하기 2분의 1로 하게 되면 100이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분수나 소수 형식 본인이 편하신 방식으로 이 팩터 값, 비율 값을 지정을 해 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 닫기 눌러주시고 내가 디멘션 스타일, 치수 스타일을 바꾸고 싶다 라고 하시면 상단에 리본 메뉴에서 어디가요? 주석 탭에 가시게 되면 치수 패널에 디멘션 스타일, 치수 스타일 컨트롤 박스 여기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썼던 치수들은 내가 스타일을 만들기 전 기본 상태로 있었던 ISO-25라는 기본 스타일이었는데 이 200이랑 이 100짜리 두 개를 선택해서 얘를 내가 새로 만든 X2로 바꿔줄 거야 선택을 해 주시고 나서 보시면 얼마로 나왔어요? 100에 50으로 나온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길이가 100에 50으로 줄어든 건 아니에요. 디스트 들어가서 1번 찍고 2번 찍고 확인해 보시면 얘 길이 값은 200이에요. 200인데 치수만 내가 디멘션 스타일에서 어디에서 1차 단위에서 축적 비율 실제 길이 값에다가 곱하기 0.5를 해서 치수 문자를 써주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 길이 값 200에다가 곱하기 0.5 또는 2분의 1 해서 치수가 150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 디멘션 스타일에서 어디? 1차 단위에서 매저만트 스케일 이 측정, 축척이라는 부분은 치수라는 거는 측정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자로 잰 것처럼 길이 값을 재서 치수 문자를 써주는데 그 길이 값에다가 내가 설정한 이 비율 값을 곱해서 곱하기 0.5라든지 곱하기 2라든지 내가 설정한 이 비율 값을 정해서 치수 문자를 써주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스케일이 다른 도면이에요. 축척이 다른 도면에서 한 도면에서 기본적인 메인 축척이 하나 있다 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내가 부분 부분 들어갈 서브 축척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걔는 치수를 폭탄으로 깨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치수 스타일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어디에서 1차 단위에서 축척 비율 값을 적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치수를 선택, 선택 치수 스타일 선택만 해서 원하는 값으로 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해 되셨어요? 그러면 나는 치수를 깨지 않고 측정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치수가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 뭐가 있어요? 이 7가지 탭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다 적용을 하면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쵸? 이 측정, 축척 축척 비율을 주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확대도를 그릴 때 내가 조금 더 빠르게 쉽게 그릴 수 있고 도면이라는 거는 처음에 그리고 끝나는 거 아니죠. 나중에 수정 엄청 많이 해요. 수정을 할 때 훨씬 빠르고 편하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개념 뭐 배웠냐면 엑스트림으로 빠르게 자르기 엑스클립으로 블럭을 자르기 그리고 치수 스타일에서 매저먼트 스케일 측정, 축척을 이용해서 치수의 비율을 주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 3가지를 알고 계셔야 부분 상세도, 확대도를 그리기가 쉬워요. 그럼 이걸 이해하셨다라고 하시면 이제 단면도를 하나 열어서 직접 상세도를 작성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먼저 상세도를 그릴 도면을 가져와야겠죠. 상단에 파일 들어가서 열기 들어가서 나는 여기 섹션 요걸로 할 거야. 열기 눌러주시고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기존에 있던 도면에서 뭔가 또 작업을 추가적으로 할 거야. 근데 기존에 있던 도면도 유지가 돼야 돼 라고 하면 저는 파일을 열자마자 바로 세이브 에이즈 들어가요. 바로 나는 어떻게 상단에 있는 파일 세이브 에이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들어가서 섹션 다시 디테일이라든지 다시 일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줘야 그래야 기존 도면은 저장이 되고 따로 지금 내가 작업할 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돼서 두 개가 생겨서 내가 기존 도면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현장에서는 실무에서는 도면 수정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작업을 바로바로 거기에다가 그냥 작업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따로 작업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기존에 먼저 있던 도면 있죠. 최종 도면 말고 먼저 있던 애들은 나중에 좀 정리를 하면서 지우는 편이에요. 그게 제가 살아남는 길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꼭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아남는 방법은 이거예요. 아무튼간에 지금 현재 이 단면 상세도 보시게 되면 50분의 1짜리예요. 스케일 50분의 1짜리 도면에 이렇게 단면 상세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본 것처럼 지금 이 바닥 구조를 좀 확대해서 보여주고 싶어. 그리고 지붕 구조를 확대해서 보여주고 싶어 해서 바닥과 지붕 구조의 확대도를 넣을 거예요. 일단 도면 양식을 무브 들어가서 이 도면명 스케일 양식까지 포함해서 왼쪽에다가 좀 밀어 넣고요. 확대도를 먼저 작성을 해줄 거예요. 나는 어느 부분을 확대할 거냐면 여기 바닥 구조 부분을 확대할 거다라고 하시면 먼저 레이어를 설정을 해서 현재 지금 레이어가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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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있어. 그러면 나는 확대도에 관한 레이어가 하나 따로 있었으면 좋겠어. 레이어를 만드시면 되겠죠. 레이어 LA 들어가셔서 레이어 하나 더 추가해 줄 거야. 레이어 추가해서 얘는 확대도라고 이름을 바꿔주셔도 되고 안 바꿔주셔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레이어 저는 7번으로 해서 얘로 작업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레이어를 상세하게 구분을 해놓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레이어를 구분을 상세하게 해놔야 여기에서 확대도만 뺄 거야. 그러면 이 레이어만 끄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확대도 따로 빼주고요. 내가 원하는 영역이 어디야? 이 부분이야. 영역을 잡아줘야겠죠. 근데 써클로 그려도 되고 엘립스로 그려도 되지만 아까 우리 뭐 배웠어요? 블록을 자를 때는 어떻게? 엑스클립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자르는 게 편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블록이 있어. 그래서 엘립스를 그릴 건데 어떤 엘립스? 폴리라인 엘립스로 그려줄 거야. 그러면 일단은 피엘립스 그려줄 거야. P, E, L, L 대충 치면은 자동 완성 기능 나오죠. 이 명령어 피엘립스 들어가서요. 먼저 이 변수 값을 0에서 얼마? 1로 바꿔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영역을 대충 일단 엘립스 들어가서 옆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그려놔요. 엘립스 그릴 때 센터 먼저 잡고 그리면 써클 그리는 것처럼 영역 잡기가 좀 더 쉬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고 얘를 나는 레이어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라인 타입이 실선으로 되어있는데 히든 선으로 바꿔줄 거야. 히든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무브 들어가서 원하는 위치에 자꾸 스냅이랑 직격모드, 오스모드가 걸리작거리면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 부분에다가 갖다 놨어요. 텍스트가 걸리면 텍스트 피해서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갖다 놓고 일단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카피를 해야겠죠. 카피 들어가서 이 부분을 크로싱모드 캐드에서는 선택모드가 윈도우와 크로싱이 있죠. 우에서 좌로 클릭하는 크로싱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박스에 걸린 애들 전부 다 선택 전부 다 선택하게끔 개체 잡아주시고 얘를 이렇게 멀찌감치 일단 빼요. 멀찌감치 일단 빼주고 나는 얘를 잘라줄 거야 할 때 트림 들어가서 잘라줘도 되지만 엑스트림이 좀 더 편하겠어. 엑스트림 들어가서 어떠네 얘가 기준이야 얘가 경계가 된다는 얘기죠. 이 경계 기준 오브젝트를 클릭 선택해 주시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 부분 바깥쪽을 잘라줄 거니까 얘를 기준으로 바깥쪽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교차하는 점들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 부분을 이렇게 한꺼번에 잘라주는 거죠. 지금 현재 남은 애들은 자를 수 없는 치수 그냥 지워주시고요. 문자 나머지 애들은 그냥 남은 거예요. 지우시는 거예요. 이레이저 들어가셔서 지우는 거예요. 가끔 선생님 얘 안 잘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르는 거 아니죠. 남아서 지우는 거죠. 지워주시고요. 요건 해치인데 해치 같은 경우도 굳이 여기에 넣지 않아도 돼. 라고 하시면 이레이저로 지워주시면 돼요. 불필요한 선 지워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영역만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일단 배치를 대강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나는 치수를 쓸 거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확대도에 치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나는 치수도 넣어줄 거야. 확대를 해서 치수를 넣어줄 거야. 라고 하시면 치수를 넣으면 되겠죠. 근데 일단 얘는 뭐예요? 확대도죠. 그러니까 얘를 가져와서 불필요한 부분은 잘랐어. 그 다음에 확대할 거야. 얼마큼 확대할 거야. 스케일 들어가서 전체를 선택해 주시고 엔터 두 배 확대할 거야. 곱하기 2에서 확대를 했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면 나는 이제 치수 쓸 거야. 팀 라이너 뭐 팀 얼라인드 들어가서 이때는 객체 스냅을 켜야겠죠. F3번으로 객체 스냅 켜서 치수를 써요. 일단 얘 써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써주는 거예요. 보시면 뭐 남방 들어가고 마감 들어가고 기타 등등 해서 걸레바지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치수가 이렇게 들어갔어. 근데 보시면 지금 공간이 좁아서 나간 애들이 있어요. 공간이 좁아서 나갔어. 라고 하시면 얘는 치수 스타일에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옮겨줄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나씩 요렇게 일단 대강 잡아서 보이는 대로 일단 나보죠. 60은 요렇게 좀 가깝게 100도 좀 가깝게 해서 일단 그립점으로 바꿔놨어요. 근데 현재 보시면 지금 여기 400 100 300 170 600 60 240 이라고 나와있어요. 디스트로 길이를 재봐도 알 수 있지만 지금 이 단면 상세도에서 여기에 재료 마감 들어가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잡석다짐 200 미창콘크리트 50 그 다음에 필름은 안 나와있고 철근콘크리트 150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여기 바닥보원제 온수파이프 콩자갈 모르타르 30에서 티크니스 두께값 치수가 다 나와있어요. 일단 250 150 이에요. 근데 얘는 내가 2배 확대했으니까 2배 확대해서 400 100 300 이렇게 나오고 있는거 확인이 되실거에요. 나는 잘 보이게 하려고 얘를 부분 확대를 했지만 치수는 원래 치수 250 150 150 150 75 등등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디멘션 스타일을 적용하시는거에요. 디멘션 스타일 디타이핑 엔터치고 들어가셔서 현재 보시면 기본적으로 얘는 평면을 그리고 거기에다가 단면을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스타일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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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개가 나와있어요. 나는 여기에서 단면에 상세도 확대도가 들어갈거니까 요 단면에서 새로 만들기 들어가는거에요. 시작은 단면이랑 똑같은데서 시작을 하겠다 라는 뜻이에요. 단면 근데 몇배 확대할거야. 두배 확대한거죠. 그러면 알아보기 쉽게끔 x2 단면 2x 라고 해가지고 단면 곱하기 2라고 이름을 쉽게 알아보기 쉽게 요렇게 해놓으면 이 치수스타일을 아시는 분들은 내가 작업한 도면이 아니다. 라고 하더라도 거래처에서 왔어. 다른 사람이 그린 도면이야. 열었을 때 아 대충 아 이거 상세위도에 들어가는 치수스타일이겠구나 라는거 알게돼요. 저도 이런 도면 많이 받아봤는데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 이거 뭐지 라고 했는데 알고 나서는 아 그거구나 얘 치수에 스케일 팩터 확대 기능을 넣었기 때문에 측정 축척을 넣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게끔 이름은 지정을 해주시고 계속 들어가서 어디 1차 단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때 나는 축척 비율 어디에다가 치수에다가 축척 비율을 지정을 해주시는데 지금 나는 얘를 얼마만큼 확대했어요. 원래 자리를 곱하기 2 2배만큼 확대해서 치수도 2배만큼 커졌어. 그러면 치수는 원래 치수대로 나오게 할 거야. 2배 확대한 걸 거꾸로 2배 나눠주면 되겠죠. 이때 소수점을 써도 되지만 뭐하러 산수해요. 그냥 1 슬러시 2 만약에 3배 확대했어 그럼 1 슬러시 3 4배 확대했어 1 슬러시 4 해주면 되겠죠. 캐드가 알아서 하는데 굳이 산수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나는 2배 확대했으니까 거꾸로 2배 줄여줄 거야. 1 슬러시 2라고 타이핑을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닫기 눌러주시고 어디를 가요. 상단에 리본 메뉴에서 세 번째 주석 탭으로 가서 기본적으로 치수 스타일을 만들어주면 내가 지금 만든 치수 스타일이 이 컨트롤 박스로 나와요. 이게 싫으면 디멘션 스타일을 닫을 때요. D 엔터 치고 들어가서 디멘션 스타일을 닫을 때 내가 메인으로 할 치수 스타일을 선택을 하고 얘를 현재로 설정 요거 한 번만 눌러주시면 컨트롤 박스에서 굳이 따로 안 바꿔도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눌러주시면 요렇게 현재 설정 치수 스타일은 원래 있었던 단면의 치수 스타일이고 나는 요것만 뭘로 바꿔줄 거야. 단면 X2로 바꿔줄 거야. 클릭 해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400 100 300 이었던 치수가 250 150 으로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잡석 200 미창 50 철근 콘크리트 150 그 다음에 콩자갈 85 그 다음에 등등 마감 30 걸레바지 120 등등 치수는 원래 치수대로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요렇게 그리셨으면 이제 나는 정리만 하면 되겠죠. 보통은 이렇게 내가 부분 확대도를 넣게 되면 얘는 만약에 확대도 A다 라고 이름을 져줄 거야 라고 하시면 여기에다가 A 라고 이름을 써줘요. 리더선을 잡아서 쓰셔도 되고요. 그냥 할 거야 라고 하시면 ED 들어가서 얘는 A 라고 요렇게 해주시고요. 리더 라인 쓰셔도 되고 그냥 라인 쓰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는 스냅을 잡아서 니어리스트 잡아볼까요? 요렇게 잡아서 45도로 뽑아서 마이너스 45도 해줘야겠네요. 꺽쇠부등공 마이너스 45도로 요렇게 각도를 잡아서 수평으로 이때는 지켜모드 키면 되겠죠. 요렇게 해서 작업을 해줄 거야. 얘가 여러개 들어가다 보면은 멀티리더나 리더 말고 그냥 라인으로 해서 작업을 해주는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크게 해줄 거야 라고 해서 요렇게 써줬으면 이제 얘가 A부분 확대도 라고 해서 도면 명도 하나 더 들어가요. 요렇게 도면 명 일단 있는거 있죠. 요거 카피해서 갖다 쓰면 되는데 일단은 그전에 원래 얘 50분의 1자리로 그렸던거에요. 50분의 1자리로 그렸던건데 내가 내가 무브 요렇게 하고 들어가서 이 50분의 1자리 무브 해서 넣으려고 해라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개까진 안 들어가요. 그러면 얘를 50분의 1에서 60분의 1로 해줄 거야. 스케일이 더 커지게 되겠죠. 스케일 들어가서 얘를 얼마 현재 50자리인데 60만큼 키워줄 거야. 해서 60으로 바꿔주시는거에요. 바로 저는 도면 명에 있는 스케일도 바꿔요. 그래야 내가 까먹고 빼먹고 안하는 일이 없어요. 60분의 1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면 양식을 요렇게 앉혀주는거죠. 요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위치를 다시 한번 잡아주고 얘를 카피를 이제 해서 도면 명 하나 더 놔야 돼. 어디에다가 확대도에다가 해서 갖다 놔주시고 얘는 이름을 뭘로 할 거야. 확대도 A라고 할 거야. 그리고 스케일 중요한 건 스케일이죠. 보세요. 원래 기본 60분의 1자리를 2배 확대했어요. 60분의 1이라는 거는 1자리를 60분의 1로 줄여서 보겠다라는 뜻인데 얘는 60분의 1로 줄였던 걸 다시 2배만큼 키웠죠. 그러면 60분의 1에다가 곱하기 2 해서 스케일이 1대 30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왜 1대 30이 되는지 이거 아셔야 돼요. 60분의 1로 줄였던 걸 다시 2배 확대했어. 60분의 60분의 1 곱하기 2 하면 30분의 1이 돼서 30대 1자리가 되는 거죠. 1대 30. 이해 되셨나요? 이렇게 스케일까지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원래 얘 아까 우리 얼마짜리에다가 넣었어요? 50분의 1자리에다 넣었어요. 그러면 50분의 1자리에다 그대로 넣는다 라고 하시면 50분의 1자리를 다시 나눈 2배 확대했어. 50분의 1 곱하기 2 하면 뭐 나오겠어요? 25자리가 나오겠죠. 1대 25가 나와요. 도면에서는 삼각 스케일로 잴 수 없는 스케일은 잘 늦지 않아요. 삼각 스케일자 보시면 100부터 600까지 1부터 6까지 있어요. 25자리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1대 25 1대 35 해서 1부터 6까지 삼각 스케일에 없는 스케일은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60분의 1로 늘렸어야 할 도면이에요.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스케일을 내가 잴 수 있게끔 설정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 확대도 에서는 됐나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좌측 하단에 보시면 모형 공간 또는 모델 영문으로 나타나게 되면 모델이라고 나와요. 이 모델 공간에서 확대도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확대도를 모델 공간에서 넣을 수도 있지만 얘를 레이아웃 대치 공간에서 적용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나는 이거 하나 했으니까 저장 한번 해주고요. 하나 더 만들어줄 거야. 파일 세이브 에즈 다른 이름으로 저장 들어가서요. 디테일 다시 레이아웃 이니까 배치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정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름을 따로 지정을 해주고 이거 일단 지우자. 그리고 보통 배치 공간 에서는 도면 양식을 배치 공간 에다가 적용을 하기 때문에 요것도 싹 다 지워주고 얘도 배치 공간 에서 그려 줄 거기 때문에 지워 줄 거예요. 원래 우리가 처음에 단면도를 받았을 때 그 상태에서 레이아웃 공간으로 클릭 하고 넘어가요. 레이아웃 공간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레이아웃 공간에서 먼저 페이지 설정을 하겠죠. 만약에 나는 이 레이아웃 공간을 잘 몰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에서 출력 하는 방법 출력 하는 플롯 하는 방법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이 모델 공간과 레이아웃 배치 공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 레이아웃 배치 공간을 세팅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먼저 보시고 이 부분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일단 화면상에 나와있는 이 엠뷰 박스 얘는 일단 헷갈리니까 지워주고요. 레이아웃 에서 마수 우 클릭 해서 나는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들어갈 거야. 페이지 세단 매니저 클릭 하고 들어가서 수정 할 거야. 클릭 하고 들어가서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 선택하겠죠. 저는 가상의 플로터 이렇게 선택해 주고요. 용지는 A3로 할 거야. A3 용지 선택하고 기본적으로 여백을 제가 빵빵빵빵빵빵빵 바꿔놨기 때문에 여백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배치 스케일은 1대1 배치에선 스케일 1대1 이겠죠. 프로스탈 테이블은 원래 처음엔 없음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얘를 나는 뭐 어케드 CTV 있는 걸로 바꿔줄 거야. 일단 뭐 이렇게 해주고 미리 보기 아니면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얘는 페이지 세단 매니저 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닫기 눌러주시고요. 배치 공간에서 폼 도면 양식 그려줘야겠죠. 그래서 레이어를 나는 텍스트로 바꿔주고 렉탱글 들어가서 420,297 짜리 이렇게 그려줘요. 렉탱글 들어가서 0,0부터 그려야겠죠. 0,0서부터 420,297 이렇게 그려주시고 옵셋 들어가서 10만큼 해줄 거야. 도면 양식을 해줄 거야.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제 모델 공간에서 그린 모형 공간에서 그린 단면 상세도 불러와야겠죠. M뷰 들어가서 클릭 클릭 해서 단면 상세도 해서 그린 거 불러와요. 이 M뷰 박스는 레이어를 따로 구분하는 게 좋다고 했죠. 레이어는 제 추천은 그때그때 바꾸는 거예요. 그때그때 필요한 레이어 만들어주시고 칼라네가 원하는 칼라로 바꿔주시고 그때그때 레이어를 바꿔놔야 내가 덜 헷갈려 라고 저는 추천해요. 그런 다음에 얘 스케일 먼저 맞춰야겠죠. 60분의 1 짜리로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M뷰 박스 안으로 따닥 더블 클릭 하고 들어가서 줌 들어가서 1대 60으로 해줄 거야. XP 붙여서 스케일을 맞춰주시고 펜을 사용해서 위치를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잡아주시고 엔터 잡아줬더니 잘렸어. M뷰 박스 선택해서 그립점 이용해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립점 이용해서 저는 이렇게 확대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 상세하게 확대해줄 거야. 확대도를 넣어줄 거야. 라고 할 건데 지금 우리는 이 배치 공간에서 M뷰 박스라는 거를 썼기 때문에 M뷰 박스 M뷰 멀티 뷰를 이용해서 확대도 상세도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나는 마찬가지로 이 부분 요 부분을 확대할 거야. 라고 하시면 확대도에 관한 거니까 확대도 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서클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엘립스 들어가셔도 돼요. 이 M뷰에서는 내가 영역을 잘라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없어요. M뷰 자체가 영역에서 안쪽 부분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굳이 엘립스 폴리라인 엘립스 안 써도 돼요. 그냥 서클 쓰셔도 상관없어요. 서클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영역 요렇게 잡아주세요. 원하는 영역 잡아주시고요. 걔를 레이어는 히든으로 해줄 거야. 히든 요렇게 바꿔주셔도 되겠죠. 히든이 히든처럼 안 보이는 이유는 라인 타입 스케일 때문에 그래요. 얘 하나만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1번 누르고 들어가셔서 라인 타입 스케일 특성 창에 0.2 뭐 0.1 요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죠. 너무 작거나 너무 크면은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0.05 로 할까요? 0.02 로 하죠. 요렇게 해서 히든선이 히든선처럼 보이게끔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카피해요. 카피 들어가서 요렇게 오른쪽 상단에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2배 확대 할 거니까 스케일 들어가서 이 서클을 2배 확대를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이 영역이 들어가게끔 해줄 거예요. 그러면 M뷰 들어가요. 멀티뷰 라고 해서 M뷰 명령어 들어가시게 되면 옵션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에 객체 오브젝트라는 옵션이 있어요. 오브젝트에 파란색 대문자 첫 번째 스펠이 O예요. O 타이핑 해주시던지 마우스 이용해서 클릭해 주시던지 상관없어요. 들어가셔서 뷰포트를 자르기 할 객체 선택하래 나는 얘를 기준으로 뷰포트를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이 2배 확대한 서클을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똑같은 모양의 뷰포트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그린 서클이랑 이 뷰포트는 하나예요. 하나. 객체가 이렇게 클릭하시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원 선택해서 딜리트 하잖아요. 뷰포트도 지워져요. 뷰포트 지워지지 않게 하려면 얘도 얘도 두 개다 남겨야 돼요. 이해 되셨어요? 이렇게 해서 뷰포트가 동그랗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본 사각형의 형태에서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안으로 따닥 더블클릭하고 들어가서 쭉 얘는 1대 30이 되겠죠. 1대 30 XP 타이핑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1대 30으로 맞춰지겠죠. 그러면 나는 펜을 이용해서 아까 그 영역이랑 비슷하게 그 부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잘 안 보이시면 이렇게 그 부분만 좀 확대를 해서 어디에서 배치 공간이죠. 배치 공간 바깥으로 나와서 확대를 해서 얘랑 비슷한 영역 어차피 확대 부분은 거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그 부분을 표현하기 때문에 꼭 똑같이 길이 재서 안 잡아주셔도 돼요. 따닥 더블클릭하고 엠뷰 박스 안으로 MS 들어가셔서 펜을 사용해서 스케일 흐트러지지 않게 내가 원하는 영역 얘랑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엔터 눌러서 바깥쪽 페이퍼 스페이스 또는 따닥 더블클릭해서 이렇게 나와주시면 이렇게 부분 상세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나는 치수를 쓸 거다 라고 아시게 되면 치수 딥 라이너 들어가서 이때는 스냅을 켜주시고 이렇게 바깥쪽에서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안쪽에서 넣어주고 표현할 거야. 근데 안에다 넣어주면 엠뷰 박스니까 바깥쪽에서도 보여. 여기 안에도 보이고 여기에도 보여. 여기에서 보이면 안되겠죠. 기본 60대 1짜리에서 바깥쪽에서 써주시는 게 좋아요. 요렇게 해서 치수까지 넣었다. 치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주석에서 어떤 스타일 단면 X2 스타일로 해야 딤 스타일 들어가서 교차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클릭 클릭 요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써주셔야겠죠. 근데 현재 보시면 얘는 배치 공간에서 쓴 치수이기 때문에 배치 공간은 1대 1이에요. 그래서 되게 크게 나와요. 디메이션 스타일 다시 들어가셔서 단면 X2라는 치수는 수정 들어가서 크기만 줄일 거니까 맞춤 들어가셔서 전체 축적을 1 슬러시 30 앞에 슬러시만 붙여줄까요? 요렇게 하면 줄여지겠죠. 너무 작으면 다시 디메이션 스타일 들어가셔서 수정 들어가서 1로 해줄까요? 해서 요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치수를 마저 써주시면 되겠죠. 치수는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요렇게 해서 치수를 쓸 수 있다. 치수 정리도 했다. 라고 하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얘 확대도 A인지 B인지 확대도가 하나만 들어가지 않고 두 개 세 개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A인지 B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마저 써줘야겠죠. 리더 라인 지시선으로 쓸 거다. 라고 하시면 지시선 리어리스트 스냅을 이용해서 꺽셀 부둥호 마이너스 45도로 나가줄 거야. 해주고 지큐 모드 켜서 여기 어디야 A라고 할 거야. A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이렇게 지시선을 쓰면 이렇게 도트가 나와서 그냥 라인으로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폭탄으로 깨고 얘 그립점 잡아서 옮겨주시고 A라고 표현을 해주시고 확대도가 여러 개 들어가게 되면 얘는 어디고 얘는 어디고 짝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제 뭐 해야 돼요? 도면 명 쓰셔야겠죠. 도면 명은 텍스트 레이어로 해줄 거야. 라고 해서 써클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라인 이렇게 해서 본인이 편하신 대로 넣으시면 되겠죠. DT 저는 DT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A 부분 단면 상세도야 라고 썼고 그 다음에 스케일도 써야 돼. 해서 스케일 1대 60이야 라고 쓰고서 얘는 좀 작게 할 거야. 스케일로 줄여주시고 자리를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예쁘게 도면은 결론적으로는 예쁘게 해요. 예쁘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Move 들어가서 얘는 배치를 나는 어디에다 할 거야. 요 중간쯤에다 할 거야. 그리고 Copy 들어가서 얘는 어디에다 해줄 거야. 여기에다가 해줄 거야. 확대해도 A야 타이핑 해주시고요. 스케일은 얼마야? 1대 30이죠. 이거 이제 굳이 설명 다시 안해드려도 되겠죠. 이렇게 예쁘게 자리를 잡아주시고 마지막으로 M뷰 박스 선이 보이면 안되겠죠. 그래서 레이어에서 M뷰 박스 레이어는 Off를 시켜주시거나 아니면 동결 얘를 눌러주셔도 상관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해서 요렇게 안보이게 해주시면 된거죠. 그러면 지금 칼라 때문에 잘 안보이니까 플롯 한번 들어가 볼까요? 컨트롤 P 들어가서 플롯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내가 페이지 셋업을 해놨기 때문에 다 설정이 돼 있어요. 플로스탈 테이블도 설정이 돼 있어서 미리 보기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요렇게 배치 공간에서 확대도가 들어간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됐나요? 어디에서 내가 이 확대도를 작성하던지 상관없어요. 모형 공간에서 해도 되고 배치 공간에서 해도 돼요. 본인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치수 맞아야 돼요. 스케일 꼭 맞아야 돼요. 이 한 도면에 두 개의 스케일이 들어간다. 두 개 이상의 스케일이 들어간다. 라고 할 때는 치수와 스케일 축척을 잘 맞춰서 써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됐나요? 그럼 요렇게 해서 우리 확대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본인이 캐드에서 확대도를 지금처럼 60분의 1을 30분의 1로 표현하는 거 말고 보통 평명도는 100대 1로 많이 들어가죠. 100대 1을 내가 확대도를 넣어줄 거야. 그러면 몇 배 확대하고 스케일은 얼마가 되겠지? 라고 해서 응용 버전으로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상세 도면 그리는 방법 1시간 동안 배워봤고요. 수고 많이 많이 하셨습니다.